한 달에 한 번 매월 말경에 새끼를 낳는 고피가 새끼를 낳지 않아 매일 관찰 중이었어요. 그런데 난산 중으로 사망한 어미 고피와 사산된 아기 고피들을 발견했습니다. 고피에게 이런 일이 고피도 출산 중에 죽기도 하는구나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전에 발견했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오직 한 마디 아기 고피만 살아남았네요. 언니의 오빠 고피들과 잘 자라랴. 오늘은 안타까운 고피네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안녕